아 할머니 저 이제 배불러요 그만 먹을게요 존도 먹으라 여기 굽고 있다 미친놈 뭘 더 준다네 아이고야 많이 먹으라 살려주세요 할머니 엄마 언제 들어간대지? 3일을 여기서 어떻게 버티라는 거예요? 지금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뭐? 배가 고프다고? 제가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그러면 또 챙겨줘야지 아니 할머니 4그릇 비우래서 비우는데 과일은 배가 안 불러 제가 뭐 잘못했나요? 왜 해주시는 거예요? 점심은 먹고 나가야지 남기지 말고 다 먹으래 할머니 혹시 친구 불러도 돼요? 맛있는 건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애들이 몇 명이고? 일단 한 명이요 아 사기 보다 준비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잠깐 좀 들어가 있을래? 대문 연락이 있으니까 들어가 나는 무슨 집으로 오라마라 사람들은 이게 더 뭐야? 온 김에 밥 먹고 갈래? 밥을 안 먹기는 했는데 배고프다고? 저 가서 먹고 있어 그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천천히 먹어 다 먹어야 되니까 다 먹고 나가래 이걸 다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지금 우리 할머니 욕하네 아니 어쩐지 센스가 있으시더라고 밥 먹을 때 나도 빵 자주 먹겠네? 손이 시작됐다 어 재영아 그 형규가 준비가 늦어서 와서 같이 밥 먹고 갈래? 나도 아직 다 먹었거든 여기 음식은 보통이 아니야 지금 빨리 와야 돼 지금 음식이 떨어지고 있어 박상 심하네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야? 아이 먹어 고맙다 재영아 아유 강아지 또 왔네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나 잘 좋아하는 게 육병이잖아 이거 안 먹으면 다 먹는 거야 이거 왜 줄질 않냐 이거 나 진짜 열심히 먹었거든 나 요즘 못 먹었거든 나 요즘 먹어야 돼 이거 다 먹고 가래 어 지훈아 너 지금 형규 나러 올래? 지금 먹방 할 수 있거든? 꼭 왔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다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야 손이 굉장히 크시네 많이 먹어 혹시 빵 먹을래? 지훈아만 믿을게 자고 가도 돼? 내일까지 먹을 수 있을 거야 부럽다 여기 보면 맨날 이렇게 먹는 거야? 아 좋다 음식이 모자리는 간네 부득한 것 같아서 더 가지고 왔어 다 먹으래 김밥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화장실 다녀와서 먹으면 되겠네 자존심당은 내가 내가 토을 낳다고 보여줄게 어떤 놈이지 음식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음식은 계속 만들 수 있었던 거 과일도 먹어야지 목에 킬라 아이고 좋아 먹이 좋아 결국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쫄고 있었던 거잖아 나도 너 살고 침옥한 건 똑같잖아 나도 사면 돼 이건 우리 게임이 아니야 그냥 뱉어도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임은 거지 너 이거 다 안 먹고 나가면 우리 할머니 욕하는 거야 집에 가야지 생각해 봐 내일 우리 집에서 밥 먹을 친구들 없어? 할머니 오늘도 친구들이 오는데? 몇 명이 오는데? 한 다섯 명? 장거리가 한 트럭이 되겠네 감사해요 할머니 다섯 명기 한글자막 by 한효정